역시 하드 곡론 분들이 무대를 하셔서 그런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요. 이 길을 이어서 저희도 공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마지막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비발라비다라는 노래이고요.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뒤에 떼창이 나와서 저희가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연습해보려고 합니다. 함께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만 해주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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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